부재형 님에게 저에 대한 사생활, 비밀, 허위 사실들을 제보한 사람이 전 소속사 대표가 아니라 전 소속사 대표의 변호사님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미래를 넘어서 좀 친하게 지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약먹고 엄청 힘들었거든요 어디로 떠나야지 이렇게 하다가 가서 그거를 알려야 돼 하면서 타지 이렇게 해서 억울한 사람을 구체해 주세요 제가 그래도 전화한 게 일겁니다 미래를 오라고 아무리 안 오니까 자료 보시고 하시면 제가 테레를 내게 됐지 이럴 때부터 얘기는 아니었어요 이게 의리인이라보다는 최대한 소의로 선의로 해주는 거예요 이말고 막 힘들어하니까 심지어 bag